어디있지? 아, 여기있나? 아, 이 고기가 아닌데 소고기, 잃어버렸다 로스트 비프 팟깍 키친 안녕하세요, 망한삼촌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를 위한 음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고기는 설도입니다 지방이 거의 없어 다이어트 음식으로 많이 쓰이나 봅니다 부위는 소궁댕이 아래쪽 살입니다 가격이 일단 아름답습니다 1kg에 18,000원밖에 안합니다 먼저 수분을 닦아줍니다 해동되는 과정에서 피와 수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 오늘은 궁댕이 수술을 할 거예요 이 의뢰인께서는 86세 할아버지신데 궁댕이를 제시처럼 만들어서 청춘을 되찾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김 간호사 우리는 이 할아버지의 청춘을 위해 집중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고기의 모양을 잡아주고 소스를 만들어 봅니다 먼저 마늘 마늘을 빠야 하는데 나중에 설거지가 귀찮아서 그냥 다집니다 그리고 머스타드 쭉쭉 짜줍니다 이것이 이 요리의 핵심 앤초비 스프레드입니다 약간 두려운 마음에 냄새부터 맡아봅니다 오 땅콩버터 향 같은 고소한 향이 납니다 난 비린내가 날 줄 알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소궁댕이 아니 섀도에 소금과 후추를 뿌리고 만들어둔 소스를 골고루 발라줍니다 아주 꼼꼼히 발라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요리가 실패할 수도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소수 범벅 소궁댕이를 잘 어루만져주면서 더 꼼꼼히 빈틈없이 만듭니다 평생 10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오븐에 넣어줍니다 190도 40분으로 맞췄습니다 오븐이 돌아가는 사이 할라피뇨를 썰어줍니다 사실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생 할라피뇨를 먹을 수 있다니 어릴 때 미국에서 객기로 한 개 통째로 씹어먹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양파는 대충 잘라줍니다 버터와 오일을 두르고 예열합니다 그리고 약불로 살살 익혀줍니다 약불에 익혀진 할라피뇨와 양파에 마늘을 조금 넣고 후추와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더 익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엔 찍어먹을 소스를 만듭니다 물 반컵을 넣고 비프스톡을 넣고 끓여줍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비프스톡을 청정원에서 만드나 봅니다 이 브랜드 말고는 없더라고요 바베큐 소스도 한 숟갈에 넣고 후추는 꽤나 많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섞어주면 끝 오븐이 다 돌아갔습니다 와 냄새 기가 막힙니다 엔초비랑 머스터드를 섞은 소스가 궁금했는데 향이 아주 좋습니다 완성된 로스트 비프 잠시 감상하시죠 30분정도 휴지기를 갖습니다 8년동안 길들여온 무쇠팬에 아까 만들어둔 고추와 양파를 올립니다 모양을 잡아가며 익히다가 에멘탈 치즈 슬라이스를 올리고 불을 살짝 넣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아! 이때 불은 꺼주면 됩니다 무쇠팬이니까요 존나 맛있게 생겼죠? 근데 모양이 다르다고요? 맞습니다 녹화 버튼을 안 눌러서 다시 만들어 찍었습니다 보양을 잡기 위해 꽁꽁 묶어뒀던 실을 제거하고 반으로 잘라봅니다 존나 이쁘죠? 전 레어는 취향이 아닙니다만 외국 유튜버들은 다 이런 상태의 고기를 먹길래 저도 그냥 먹기로 했습니다 걔네들도 맛없으면 안 먹었을 테니까 그냥 먹기로 했습니다 호밀빵에 바베큐 소스와 머스터드 소스를 살짝 넣고 발라줍니다 그리고 얇게 썰어둔 로스트 비프를 존나 많이 올립니다 치즈랑 합체한 양파와 할라피뇨를 잘 긁어서 고기에 넣고 빵을 덮으면 완성 로스트 비프 샌드위치 완성입니다 먹기 편하게 반으로 커팅하고 흘린 건 주워 먹습니다 딱 봐도 고기만 3cm 먹기 전이지만 고기가 많아서 벌써 신납니다 찍어 먹기 위한 소스를 준비하고 어깨춤을 추면서 먹어보겠습니다 음 와 음 와 음 소스도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빈말 아니고 이건 그냥 해드셔야 합니다 제가 20여가지 요리를 보여드렸는데 와 이게 왕탑입니다 따라하기 어렵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미쳤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 미친맛입니다 앤초비에서 감칠맛이 나온다고 했는데 진짜로 감칠맛 터지고 지방이 거의 없는 설도가 고소함을 주는 것 자체가 놀랐습니다 진짜 미쳤다 미쳤어 게다가 양파로 감싸진 할라피뇨가 주는 매콤함이 뒤늦게 입안을 강타하며 치즈가 줄 수 있는 느끼함은 없어지고 고유의 고소한 맛만 전달됩니다 그리고 할라피뇨가 이 모든 맛을 아주 조화롭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다 떨어진 조각 하나하나 다 아쉬울만큼 맛있습니다 이거 먹으면서 다이어트 성공한다고 하면 난 백일은 먹을 수 있습니다 진심 미친맛입니다 소주의 고소한 하나하나 다 아쉬울만큼 기상캐스터 찬 Ram